블로그 글쓰기 기본 설정 방법 공감 댓글 공유 방법 애드포스트 위치 설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주부성공도우미 슈퍼노마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게 지금 알려드린 이유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. 처음에 발행하실 때 공간버튼이 없는 분이 간혹 계시잖아요. 그런데 할 때마다 버튼이 없어서 눌러도 돼요? 누르는 거 매번 눌러야 돼요?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겸 휴대폰, 아니 휴대폰이 아니라 블로그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걸 제 휴대폰으로 작업하는 게 한 번에 쫙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네이버 블로그 어플로 들어가신 다음에요.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줄 3개 보이시죠? 줄 3개 누르신 다음에 보면은 줄 3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공지사항 아래 환경 설정이 있어요.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. 이렇게 뭐가 쭉 많아요. 그런데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 기본 에디터 설정 이런 거는 PC 화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거죠. 스마트 에디터 2.0으로 요즘에는 글쓰기가 좀 더 편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 이거 정해져가지고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릴 것들 기본적으로 글쓰실 때 필요한 설정은 두 번째 글쓰기 기본값 설정에 들어가 있거든요. 한번 눌러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보시면 되세요.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기본 카테고리는 본인들이 설정하실 때 이제 뭐 어떤 거 유형정보 강의책 등등 여러 가지 있죠. 이렇게 이런 거 기본 설정 기본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공개 설정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로 많이 하시죠. 왜냐하면 내 블로그가 많이 퍼져서 많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댓글 허용 자 여기서 댓글 아래 맨 아래 그 항목이랑 공감 항목이 없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. 이거를 기본이에요. 기본 이렇게 해놓으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발랭하실 때 이렇게 허용 허용해서 그 버튼이 생긴다는 거 요거 요게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김에 다른 것들도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 네 이것도 본문 허용 이게 링크만 허용 허용 안 함 있잖아요. 이거는 블로그나 카페 공유할 때 허용 안 하면 아예 공유가 안 되고요. 본문 허용과 링크 허용이 무슨 차이냐면 본문 허용은 아예 그 카페 같은 데다가 만약에 공유했을 때 내 글이 그냥 아예 딱 다 보이는 거 뭐 누르지 않아도 다 보이는 거 그리고 링크만 허용은 그 링크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. 그러면 누군가가 눌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장단점은 본문 허용은 내 글은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죠. 바로바로. 그래서 바로 읽기가 좋은데 대신 내 블로그를 눌러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. 대신 링크만 허용은 누가 눌렀을 때 내 블로그로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건데 단점은 사람들이 안 눌르는 경향이 있어요. 이렇게 네모 칸이 있으면 들어가기 또 귀찮아가지고 다시 안 눌르고 다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본문 허용으로 해놨어요. 글을 이제 남들이 보여주는 거가 중요하니까. 그리고 외부 공유 허용은 외부로 누가 공유하는 게 싫다 하시면 이거는 막아놓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블로그는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은 거니까 검색 허용과 다 허용을 해놨어요. 첨부 이미지 크기는 기본적인 크기를 해놓는 건데 보통 어디서 보니까 900 정도 좋다는데 너무 크더라고요. 저는 이 정도 한 중간 정도 크기로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막 있고요. 아래로 한번 다들 쭉 보세요. 블로그 주제도 설정할 수 있고 쭉 보시고 뭐 다 있는데 여기서 한 개 더 말씀드릴 게 네 애드포스트가 이번에 좀 바뀌었잖아요. 애드포스트가 제가 원래 하단에만 있었잖아요.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본문 가구 설정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. 모두 기본인 게 원래 하단에만 있다는 건데 중간에 게 갑자기 생겼죠. 중간 광고 나오는 게 좀 별로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단으로 바꾸시면 돼요. 하단으로 원래 좀 아래만 보이게 근데 나는 많이 보이면 많이 눌러줬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이유 것들은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이런 설정이 있다는 거 처음에 설정하신 대로 쭉 사용하실 수 있고 중간에 바꾸고 싶으실 때는 다시 여기 들어오셔서 바꾸시면 되세요. 궁금증 해결되셨죠 여러분 이걸로 설정 잘 하시고 블로그 글쓰기 해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. 고맙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